헐 아아 역시 포토타임을 하겠습니다 하나, 셋, 체크하 좋습니다. 감사하구요 다음은 우주소녀의 반전 메인 랩퍼 비거 액시 1, 2, 3, 체크하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주소녀의 매력소녀 보나 하나씩 어딜 보나 어딜 보나 하나, 셋, 체크하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주소녀의 사랑둥이 은서 은서와 포토타임을 갖겠습니다 하나, 둘, 셋, 체크하 감사합니다 우주소녀의 재간둥이 이메리엘 가요 와우 태양스도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나, 셋, 체크하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주소녀의 파워볼 파워 포토타임을 갖겠습니다 하나, 셋, 체크하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주소녀의 미소천사 우주소녀의 우주소녀의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셋, 체크하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주소녀의 메인 포컬과 에너지를 갖도록 연정 역시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셋, 체크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단체 포토타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들어와주세요 네, 연영씨 수빈씨 가영씨 가원씨 사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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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먼저 우주소녀의 카리스마 하나, 셋, 체크하 우주소녀의 우정 우리 너무 친해 너무 친해요 하나, 둘, 셋, 체크하 마지막 우정들에게 러브를 날려주세요 하나, 셋, 체크하 하나, 셋, 체크하 이렇게 우주소녀의 이를 조금만 믿어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우주소녀의 출연작업을 들어보겠습니다 드러내겠습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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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서 네, 저희 우주소녀는 오늘 아이돌 라디오에서 멤버들의 우정은 돈독하게 우정과의 사랑은 끈끈하게 우주소녀의 매력은 우주소녀의 매력은 우주소녀의 매력을 제대로 증명하겠습니다 2019년 1월 9일 스타디베타팀의 주소 우주소녀 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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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제